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년 동안 지속이 했던 강세장은 3년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하락장이었죠. 그 다음에 2023, 2024, 2년 동안 지속된 강세장입니다. 이것이 3년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UBS는 지난 18일 공개한 노트에서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6,60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 수준에서 약 14%, 오늘 현재 5,809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약 14% 상승함을 의미하는 건데 노 랜딩 시나리오에 의해서 촉진되리라는 게 UBS의 판단입니다. UBS의 전략가들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일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시장 동향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S&P500 지수가 이달 하수까지 몇 주 동안의 격동 끝에 6,000을 넘는 연말 랠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은행 골드마삭스의 보고서 또한 나왔습니다. 골드마삭스의 글로벌 시장과 전술 전문가인 스콧 러브너 애널리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의 첫날, 28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확하진 않죠. 예상을 하는 거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첫날, 28일부터 연말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S&P500 지수의 연말 목표가 6,000이 너무 낮은 게 아닐까 걱정된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러브너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계절적 순풍이 이런 전망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928년 이래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지수가 10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평균 약 4%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의 데이터 자료입니다. S&P500 지수가 10월 27일,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게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선 관련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현금에서 주식으로 자산을 재배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보면 우리가 꾸준히 봐왔죠. 또 투자 중이죠. 미국의 시장이 강세장을 경험을 우린 해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S&P500 지수가 2022년 10월 중순에 바닥을 찢고 지금 60% 이상 상승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 평균 1년에 30% 또 1년에 30%. 나스닥 100은 지금 90% 올랐어요. 2022년 10월부터 2년 후인 24년 지금 10월 현재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견고한 고용시장, 낮아진 인플레이션, 또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기업 실적 성장이 증시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강세장은 평균 5년 이상 지속돼 왔었어요. 이번 강세장의 경우 지금 이제 2년 지난 겁니다.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강세장이 5년 지났다고 무조건 5년 지난 건 아니죠. 역사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몇 년 동안 쭉 강세장 나갔다가 그랬다가 또 약세장으로 뚝 떨어지죠. 지금 평균 역사적 데이터 보면 5년 이상 지속됐었습니다. 강세장이. 그런데 이번 강세장 지금 이제 2년 지난 겁니다. 앞으로 상승이 더 예상되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이어진 큰 폭의 수익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나스닥 100이 2022년 10월 14일 만 692 만 조금 넘었죠? 지금 현재 2만 232로 2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 중인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6만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2022년 10월 또 12월에도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만원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강세장이 시작이 됐을 때 그저 하락장 랠리라고들만 생각해서 지속적은 없을 것이라고 의심까지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기반 위에 있다고 말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하지만 2년 전 소비자들이 겪었던 9% 수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CPI 그런 경우 크게 개선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 상승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기업의 저조한 실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기업의 저조한 실적 거기다가 지정학적 충격 요즘 계속 여기저기 전쟁 중 아닙니까? 이런 외부 요인들 미국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려면서 실적 호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실적 발표 시즌은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금융주가 시작했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루일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들 모두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S&P500 지수의 수익 대부분을 이른바 Magnificent 7 종목들이 차지했어요. 이들 기업들이 지수 전체 수익의 34%나 차지한 것입니다. 3분의 1이죠. 이제 시장은 서서히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수익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찍 투자한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이 나중에 투자한 큰 돈보다 더 이익이 큽니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이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나는 주식을 사서 묻어둔 것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 방법대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생기는 대로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묻어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처음부터 미국 시장에 투자 중입니다. 여러분들 수익률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과 돈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강사장이든 약사장이든 주가가 몇 포레가 떨어지든 우리는 시간이 해결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1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보관을 하게 되면 그거는 견뎌내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많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후에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약사장에 접어들었을 때 10%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조종장이라고 그러고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떨어지면 약사장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필요해서 팔아야 할 사람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아니라 길면 길수록 수익이 날 확률 당연히도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실력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와 인내심이 없다면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그 기준이 이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을 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지적능력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질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기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질이 높은 지능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없지 communicate to the other 것입니다. ote